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. 주님, 2023년도 12월 중순입니다. 15일 반쪽 리포트를 올립니다.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어저께로서 제 미디어 패스트 21일이 끝났고요. 2주셨다가 또 1월 1일부터 21일 미디어 패스트가 시작됩니다. 거의 대부분 저녁 식사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. 여러가지가 있겠죠. 기도 제목이. 그 중에 하나는 오렌지 카운티 가난교회 목사님이 하트 이슈가 있어서 젊은 분인데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저같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는 2024년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. 그래서 와 이걸 어떻게 정말 다 감당을 해야 될까 여러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요.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 끝나고 내일은 이제 우리 형님 부부하고 하와이 일주일 쉬러 갑니다. 또 거기 카우아이에 있는 우리 조카 애가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아직 못 가봐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습니다. 마우이. 마이도 산불이 났죠. 마이도 뭐 다 타버렸다 그래서. 마우이에 가면 좀 그 마우이 섬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을까 우리가 조금이라도. 뭐 이런. 우리 타임쉐어 있는 호텔에서 있는 거니까. 21일 금식 동안 정말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. 더욱이 제가 읽은 뭐 한 4, 5권 읽었는데 그 중에 그 강정인 교수님이 쓴 박사 논문이죠. Beyond Eurocentrism이라는 엄청난 책인데 그거를 이제 한국 버전 한국말로 쓰고 형님이 그 자기가 영화로 출판했다고 그래서 강정인 이렇게 써있죠. 이게 아마존에서 85불짜리입니다. 여러분. 형님이 쓴 거니까. 근데 이제 이거는 영어로 안 읽고 이제 아마 영어로 발표할 때는 조금 응용하게 했지만 한국말로 썼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. 너무너무 잘 쓰고. 또 뭐 이제 아직 북톡은 안 했지만 이 목해 트렌드라는 책인데 이거 보세요. 와 진짜 잘 썼어요. 이것도. 한 두 번 정도의 목해 트렌드라는 책 외에 뭐 저기 잔뜩 있는데 보여드릴까요? 지금 제가 눈물의 병이라는 책 우리 방지일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아 이거 어떻게 번역해서 출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. Water Buffalo Theology든지 Asian Theology는 이제 제가 그 해치야 됩니다. 아메리카 이벤젤리컬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강의 신청이 들어왔어요. 그래서 그거를 강의를 해야 돼서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이번에 읽었던 책들은 이제 Kierkegaard for Beginners라는 영어책 그 다음에 Analog Christian이라는 J. Kim Korean American에서 너무너무 잘 쓴 책이에요. 그리고 이제 이 책도 한 두 번 정도 걸쳐서 산동 성교사, 방영원 목사님의 성교의 이야기 뭐 이런 책들 21일 금식하면서 쭉 읽어 나갔습니다. 그래서 그 A.E.U라는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대학에서 2024년 스프링 쿼터에 클래스를 하나 해달라. 근데 자기네들도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니까 아프리카도서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 부디즘을 중심으로 개척교회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저는 거기에 제가 박사 논문이잖아요. 그래서 부디즘이라는 건 안 들어갔고 저는 patron client 그죠? 갑과 의뢰 관계로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내가 그걸 갑과 의뢰 관계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? 그랬더니 아 너무 좋다고 45분짜리 강의 16개를 올리고 그 다음에 zoom으로 4번 만나서 해서 요즘 컴퓨터일 수 있으면 너무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저도 아무래도 이제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일석이조라고 하죠. 그 다음에 내년 7월에 이제 인도니시아 자칼타 인도니시아에서 7월 첫 주에 페이퍼를 발표해야 되거든요. 우리 캄보디아 목사는 그러니까 이게 일석 2주간에다 일석 3주네? 하겠다고 그래서 그 총장님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그 총장님 이상훈 총장님이 그러는 거예요. 목사님 제가 간증인데 2000년도 때 자기가 23년 24년 23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제 붕예를 참석을 했대요. 2000년도 2000년도 때는 정말 붕예를 많이 했을 때니까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카세트를 자기가 사서 뭐 열심히 들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인어웨이 너무나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자기 학교에 와서 그분은 이제 훌라에서 박사님 받고 훌라에서 가르치시다가 이 AU라는 대학의 총장으로 오시면서 그리고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거예요. 세상은요. 아 좋다고 아 너무 고맙다고 뭐 강의하죠 뭐 아무래도 하는 거 일석삼조네요. 지나갔는데 거기 제가 하는 가르치는 클라스가 두 개를 가르쳐요. 하나는 이제 디민 클래스를 영어로 가르치고 그 다음 하나는 BA를 한국말로 가르치 똑같은 클래스를 파워포인트도 하나는 한국말로서 하나는 영어로 그래서 내가 이거 번역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제 그 클래스 노트는 굉장히 익스텐스바 그냥 200장 넘는데 아휴 그거 그냥 GPT로 번역하면 너무 쉬운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가 GPT 아카운트가 있었지만 안 썼거든요. 그런데 기왕 하면 가면 돈 내고 쓰자 그래서 한 달에 20불 외에 20불 내면은 훨씬 더 많이 분량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게 12월 11일입니다. 아직도 날짜를 기억해 12월 11일 날 제가 아침에 앉아가지고 여기 그래픽 하나 있죠. 야 GPT야 내가 소렌 키워크가을 철학으로 애들 그 킨더가든용 그죠? 유치원 애들을 위한 책을 쓰고 싶은데 그래픽을 넣었어 A-Z 키워크가을 A-Z 그래서 키워크가을 철학을 A, B, T, D 알파벳으로 쭉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딱 10초 만에 A-Z를 쫙 내가 2년 동안 숙제거든요. 파일이 있어요. 제가 들고 다니는 파일 내가 너무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서 A A를 그러면 그래픽으로 만들어봐 그랬더니 물론 스페링은 다 틀렸지만 Updensity 이거를 딱 10초 만에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A-Z가 다 만들어졌어 제가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이게 지금 최치피티를 써서 이렇게 출판을 해도 되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최치피티 내가 킥크가드 A-Z 이게 이게 내 커피라잇이 돼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빌려 쓴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최치피티를 이용한 커피라잇이 된다고 마음대로 쓰라고 그래서 내가 와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많은 책들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출판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내일은 여행가서 좀 잘 쉬다 오라고 기도해 주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